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쪽으로 실수가 났을 때에는 보기에 위험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. 이기쁨 떨어집니다. 아, 트위핀 버디. 오늘 첫 버디가 트위핀으로 나왔고요. 2, 3번 홀 연속 보기가 있었는데요. 한타 만회하고 있습니다. 원오버파가 되는 이기쁨. 최혜림 선수의 모습인데요. 최혜림도 올 시즌 아이언 샷감이 참 좋거든요. 그린 적중률 부분에서 75%, 14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아주 정교한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16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. 130미터 거리. 오른쪽. 약간 경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. 멋지게 마무리가 되네요. 그래도 충분히 또 버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. 그렇죠.